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망원인 1,2위는 위암, 중풍 그런 질환이었는데요 지금 3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위 뇌시경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혈압이 120에 80에서 조금만 높다고 한다면 계속 혈압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중풍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터져서 반신불수가 된다던가 하지마비가 된다던가 하는 그런 중풍 질환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성형에 대입해 보면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의 눈이 특별히 작은 편이라서 3,40년 전부터 쌍꺼풀 수술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종대왕님이 쌍꺼풀이 없다가 쌍꺼풀이 생겼다고 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쌍꺼풀이 있는 비율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쌍꺼풀이 생기고 이런 것들 말고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이 있는 확률은 10명 중에 3명 한 30% 정도 되는데 지금 인물하나 초상화를 이렇게 다 보면 거의 뭐 97% 이상 쌍꺼풀이 다 이렇게 그려진 것으로 봐서 눈을 크게 하는 수술은 굉장히 성행하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리어 눈이 원래부터 쌍꺼풀이 지고 크게 태어난 사람들이 야 너 쌍꺼풀 했지 하고 이렇게 도리어 그런 지적을 받아서 억울한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텔레비전을 보면 눈 작은 여자 연예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여자 연예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눈 큰 연예인들이 많아졌긴 합니다만 사실 특급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입술 이쪽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한 40년 전에 정윤희 씨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눈은 그렇습니다만 입술이나 뭐 이런 하관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연예인이 아니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입술이 예쁜 연예인 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 얼굴에 이쁨을 결정하는 그런 척도 중에서 이 하관 입술 이 부분은 수학 성적이다 아 그래서 다른 성적이 거의 비슷할 때 어 수학 성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얼굴들이 비슷비슷한 외모라고 할 때 하관하고 입술이 예쁜 사람들이 정말 특급 연예인이고 인류 배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을 들려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늑연골로 코성형을 했고 입이 좀 나온 편이라 보영물로 고양이 수술을 했습니다 돌출입 수술을 생각하고 상담을 두 군데 다녔는데요 치아 돌출도 없고 입목뼈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아 수술 케이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입이 들어가 보이면서 송혜교 입술이나 전지현 입술처럼 만들고 싶은데요 제 얼굴에 가능할까요? 저는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대략적인 비용도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사례로 나온 사진을 보시면 눈의 크기만 보면 왼쪽이 부리부리하고 커져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맨 오른쪽에 얼굴은 눈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학원을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차 세련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라인이 바로 우리나라 인류 연예인인 송혜교, 전지현, 김혜숙 뭐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외국 연예인들로 보면 안젤리나 졸리, 키이라 나이틀리, 줄리아 로보트 이런 분들이 입술이 예쁜 인류 연예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비율의 입술이 예쁜 입술이고 또 연예인 비율의 입술 라인인지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 입술 관상 성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